매일 다양한 주제로 넓고 깊은 경제적 시각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 이 시간 글로벌 티키타카의 박종훈 팀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간밤 미증시는 혼조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하지는 않지만 나스닥 지수가 빨간불로 종가를 형성을 했는데요. 오늘 이 코너를 통해서 어떤 이슈를 다룰지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세 가지 이슈입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 이슈는요. 미국 대선이 진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트레이드가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중국 부양책의 불확실성 그리고 3분기 실적 시즌 세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며칠 전이죠. 며칠 전은 아니죠. 사실 지난달만 하더라도 헤리스 후보가 더 우세한 상황이다. 헤리스 트레이드가 우리 시장에서 상승세를 보여줬었는데 이제는 그 격차가 조금씩 벌어지면서 트럼프 후보가 당선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요. 팀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아마 미국 대선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정말 혼란스럽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미국에서 정말 주요 언론사들의 설문조사를 보게 되면 사실상 트럼프 후보가 조금 더 우세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올 때도 그때 당시에도 헤리스 후보가 더 좋은 설문조사 결과가 좀 나왔었거든요. 사실상 그러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물론 미국에 있는 여러 언론사들의 정치적 성향도 좀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지금 한쪽에서는 트럼프가 우세하다. 또 다른 쪽에서는 지금 헤리스가 우세하다.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오는 와중에 우리가 또 배팅 사이트가 있어요. 미국에서 대선을 보는 보통 폴리마켓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배팅 사이트에서는요. 몇 주 전부터 사실상 트럼프가 압도하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트럼프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63%까지도 올려놓고 있는 상황. 그리고 헤리스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37%까지 내려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걸 지금 우리가 어느 장단에 맞춰서 미국 대선을 바라봐야 될까. 이만큼 지금 불확실성이 커져 있는 시장이 과연 있었을까. 미국 대선을 지금까지 봤을 때 그렇게 보여지고 있는데 물론 폴리마켓을 좀 옹호하시는 분들은 이게 무슨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는 변수냐. 당연히 지금 트럼프지.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한쪽에서는 여전히 지금 헤리스 후보가 그래도 맞지 않을까. 나중에 결국에는 민주당의 유권자들이 하나로 이렇게 모이게 되면서 또 헤리스 후보를 좀 지지하지 않을까.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정말 미 대선은 정말 끝까지 가봐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의 시장은요. 트럼프 트레이드가 일단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금리 인하가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10년문 국채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 지금 아마 화면 보시면 아실 거예요. 민트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트럼프 후보의 지지율 지금 추이거든요. 트럼프 후보가 지지율이 올라가게 되면서 달러 인덱스가 올라가게 되고 채권 금리가 올라가게 되는 그러한 상황인데 그 이면에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어떤 상황이냐. 지금의 미국 경기가 생각보다 괜찮다라는 의견들이 나오다 보니까 금리 인하가 과거보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금리 인하의 그 속도보다 좀 더 마일드하게 그러니까 어찌 보면 금리 동결까지도 가지 않을까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한쪽에서는 만약에 트럼프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 법인세를 인하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지금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죠. 거기에다가 경기 부양책을 우리가 내가 경기 부양을 하겠다라는 그 부양책 결국에는 이제 차권을 발행하게 되면서 이러한 부분이 또 미국의 어떤 빚을 또 이제 낳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겠느냐. 또 한쪽에서는 관세를 어마어마하게 물리게 되면서 여러 가지 세수 부족, 그러니까 법인세의 어떤 세수 부족을 일부 메꿔가는 그러한 여러 가지 정책적인 이해관계가 나오다 보니까 최근에 10년 국제금리 올라가고 있고요. 달러 인덱스가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시장 안에서는 트럼프 트레이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언급해 주신 것처럼 원델러 환율 역시 좀 급등이 나오면서 1,383원까지 오른 상황이고요. 트럼프 후보의 대표적인 공약은 바로 감세입니다. 법인세를 21%에서 최대 15%까지 낮출 것이다. 이러한 입장을 밝히면서 재정적자가 결국에는 더 커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어요.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아마 지금 민주당에서 절대 놓치지 않는 공격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지금의 재정적자가 어마어마한 적자 폭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더 얹겠다. 이러한 이야기들도 나오다 보니까 시장에서 좀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이 적자가 쌓이는 동안에 미국 증시는 어때야 했는가? 뭐 나빴는가? 라고 봤을 때 그렇지 않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장에서 많은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사실 오늘 여러 가지 제가 투자 아이디어를 뒤쪽에서 말씀을 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 트레이드가 현재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이 부분에 따라서 다들 아시는 비트코인에 관련된 비트코인... 요즘 잘 가고 있어요. 너무 잘 가고 있죠. 내가 왜 안 샀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있는 상황이고 또 에너지주에 관련해서도 특히나 레거시 에너지주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또 금융주들,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수혜를 아마 시장에서는 트레이딩으로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고 있는 게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트레이드가 지금 우세한 상황 속에서 미국 대선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두 후보의 지지율, 후보율을 좀 체크해 보면서 전략을 세워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슈는 중국의 경기 부양책입니다.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을 펼칠 것이다. 이런 전망 속에 우리 시장 그리고 중국 시장도 좀 상승세를 이어갔었는데요. 실상은 좀 그렇지가 못하다라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목표치인 5% 성장이 어려워지면서 경기 부양책 규모가 좀 미미하다. 미미하다. 시장의 역량은 이미 좀 소멸됐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음식으로 따지면 한 3인분 정도를 줘야 되는데 지금 0.5인분밖에... 부족한 상황이죠. 맞아요. 양이 적죠. 거의 파인다이닝 수준인데. 그래서 최근에 중국에 대해서 우려가 이런 거죠, 사실. 지금의 내수가 이렇게 얼어붙어 있고 부동산 시장 자체가 크게 침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 정도의 수준 가지고 중국의 경제 성장률 5%대 경제 성장을 올릴 수 있겠는가라는 부분입니다. 하나로 따지게 되면 결국엔 한 2천조 원까지 갈 수 있는 그 정도의 정말 대규모 지원책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최근에 중국의 지수가 정말 급등을 했습니다. 급등한 이후로 좀 급락을 보여주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앞으로 방향성을 어떻게 봐야 될까라고 보는데요. 저는 오늘 개인적으로 봤을 때 중국의 부양책은 지속적으로 나올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 지수의 방향성을 보면 그래도 우상향을 할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냐면 지금 시 주석 같은 경우에도 사실 많은 정치국 회의부터 해서 예외 사항을 또 두게 되면서 11월에 경제정치국 회의를 뒀던 것을 9월 달로 옮기게 되는 여러 가지 드라이브를 지금 걸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여기에서 부양책을 멈춘다는 것은 거의 어찌 보면 정권의 어떤 자멸을 또 뜻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의 증시 부양을 위해서 또는 부정차한 정책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부양책을 내놓을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물론 그 시기를 우리가 알기는 어렵죠. 그 타이밍을 우리가 보기는 힘들겠지만 여전히 중국 증시가 과거와 비교했을 때는 여전히 저점에 형성돼 있는 부분 그리고 앞으로 추가적인 부양책 중국 당국에서 이런 부분을 끌어올리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현재까지는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충분히 중국 증시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우리가 중국 증시 보면 정말 뒤통수 얼얼하게 많이 맞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혹시나 중국 증시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일부 포트의 일부만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많은 비중을 싣기보다는 일부의 어느 한 10% 정도 내외 안쪽으로 우리가 중국 증시를 좀 바라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약간의 장기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좀 봐야 된다. 이렇게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요. 어닝 시즌 기업들의 실적 발표입니다. 우리 기업도 마찬가지겠지만 미증시에서 바로 내일 테슬라 그리고 코카콜라의 실적이 발표되고 있는데 코카콜라도 물론 중요하지만 지금 시장의 관심은 테슬라 실적에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공개했던 로봇 택시에 대한 실망감이 나오면서 테슬라 주가도 지지부진했고 우리 시장 안에서도 2차전지 관련 주가 타격을 받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3분기 실적 시즌이 한창인 가운데 제가 정말 뼈아픈 것을 봤어요. 뭐냐면 삼성전자가 요즘은 좀 안 좋잖아요. 오늘은 조금 반등하고 있지만 오늘 반등 나오죠. 제가 시총을 좀 비교해 보니까 코카콜라가 삼성전자보다 높습니다. 그리고 넷플릭스가 삼성전자보다 높아요. 물론 여러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마음이 아픈데 최근에 또 주가가 워낙 빠져서 그렇죠. 워낙 빠진 것도 있었고 여러 가지 그런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좀 반등을 했으면 하는 그런 제 내심의 어떤 바람이 있는데요. 지금의 미국의 3분기 실적 시즌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민합니다. 왜냐하면 수익이 괜찮고 매출도 괜찮은데 가이더 수도 괜찮아도 만약에 시장의 기대체를 충족하지 못한다면 10%까지 빠지는 그러한 모습을 오늘 아침에서도 봤습니다. 오늘 아침에서도 봤고 지난 실적 발표에서 봤기 때문에 아마 이러한 어떠한 시장의 기대치를 이번 3분기 실적 발표에서 시장의 참여자들이 만족하지 못한다고 보게 된다면 큰 폭의 어떤 변동성이 나오지 않을까 특히나 지금 빅테크에 쏠려 있는 엄청난 비중 상위 10개의 기업이 S&P500 전체에서 36%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지금 빅테크에 대한 관심도가 높고 그만큼 지금 빅테크에 대한 실적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너무나도 높게 측정되어 있는 이런 비중 이런 비중은 결국에는 일부 되돌림 현상을 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여러 가지 실적 시즌이나 앞서서 테슬라도 실적 발표가 나올 예정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같이 제가 투자 아이디어를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머징 국가, 특히나 중국으로 시작되는 이머징 국가의 어떤 반등세가 미국 시장보다는 아웃포폼할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기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지금 미국 시장은 상대적으로 높은 밸류에이션을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높은 밸류에이션 때문에 미국 시장이 폭락을 했었냐, 과거에 물론 일부 조정주에 올라갔지만 우리가 그런 타이밍을 잡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지금은 어느 정도 포트폴리오를 좀 분산을 하되 일부 이머징 국가에 대한 눈을 좀 돌리는 어떤 시점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금리 인하가 마일드하게 또는 완만하게 흘러간다고 해도 지금 현재의 선진국 지수와 이머징 국가의 지수 자체가 괴률이 워낙 크기 때문에 우리의 눈은 앞으로 이머징 국가, 특히나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는 조금 살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저는 그러한 의견을 좀 가지고 있어요. 만약에 한국 지수에, 한국에서 관심이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또 현대차나 이런 부분을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여러 투자 아이디어를 좀 열어놓고 지금 글로벌 증시를 바라봐야 될 시기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랑 굳이 비교를 해보자면 한국 지수가 너무 못 가기는 했습니다. 그래도 이 시점에는 좀 사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팀장님의 말씀 속에 관심 종목 현대차 살짝 짚어주셨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시장에 대한 분석 박종훈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